차차 비즈 30칸트 호흡입니다. 액션 1. 왼발 시작 왼발 사이드 오른발 두기대 체중이동 스텝 체중이동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차차 왼발 랍 리커버 포스터 스텝 랍 리커버 포스터 크로스로 끝납니다. 액션 카운트 다시 1 2의 체중이동 3 4 5 6 7 8 1 2 섹션 몬테리턴 2분의 턴 6시까지 돌아갑니다. 여기서만 호흡이에요. 몬테리턴을 하는데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. 호흡 몬테리턴 2분의 턴 왼발 호흡 왼발을 왼쪽으로 4분의 턴 올려놓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서 피발 왼쪽으로 1분의 턴 하셨죠? 오른발 다시 4분의 턴 하고 6시를 보시면서 라이브 셔플이에요. 라이브 셔플 이제 카운터 2의 시작이에요. 1분의 턴 6 4 5 6 7 8 1 다문에 회전하는 걸 섣플 8 1 4 2 2 2 2 2 3 2 3 4 끝났어요. 2 2 3 4 5 6 6 7 8 4 자식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갑니다. 다음 왼발 리커버 코드랑 리커버 셔플 어디로? 왼쪽으로 2분의 턴 셔플 2분의 턴 오른발 피벗 3분의 턴 나가서 왼쪽으로 3분의 턴 고발 크로스 카운트 합니다.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2 6 4 5 6 7 8 1 6 2 2 6 4 5 6 7 8 1 카운트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5 6 6 7 7 9 10 10